안녕하세요. 매그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3년에 시행된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해설강의 우리 선택과목 미적분 보도록 할 차례죠. 앞에 있는 문제들은 절대로 막힘없이 쭉 풀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4점짜리 전문항 28, 29, 30 세 문제 보도록 합시다. 28번 모자 0과 2 사이인 실수 A에 대해서요. 함수 FX가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로 주어졌어요. 함수 GX는 절대값 안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졌고 실수 전체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A의 최소값을 한번 계산해봐 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얘들아 나는 이 함수를 관찰하도록 할 거고 이 함수를 관찰하기 위해서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까 라는 걸 보도록 할 거거든. 대신 FX라는 그림 그려야 되나요? 라고 생각 당연히 할 수도 있게 하겠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GX라는 함수의 절대값 안에 있는 이 함수 좀 봐봐. 롤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놈 X에 관한 새로운 함수다 라고 인식을 해서 새로운 함수를 이름 좀 붙여주자 라고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새롭게 이름을 붙여서 HX라고 좀 붙여 보자. 새롭게 이름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 함수를 새롭게 HX라고 잡아 보는 순간 GX라는 함수는 절대값 HX야. 그리고 절대값 H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HX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릴 건데 X축과 만나면서 접하지 않는 점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야. 다시 X축과 만나는데 접하지 않으면 접어 올렸을 때 뾰족점 생기잖아. 그런 점 안 생기게 좀 그려봐 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놈을 그리려면 HX를 관찰해야 되고 HX에 대한 정보는 누가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얘들아 내가 얘를 HX라 잡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양변 미분함으로써 H'X는 FX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얘들아 윗끝 아랫끝 갖도록 대입함으로써 H-Api는 0댑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FX의 그림을 도함수로 생각해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구할 수 있다면 원함수의 그래프 기형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H-Api가 0이다라는 걸 통해서 마이너스 Api를 대입하면 0 나오네. 얘들아 얘가 나한테 주는 정보가 뭐다? X축의 위치다. 이런 연습 많이 한 거. 너가 X축의 위치를 결정하니까 과연 A값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라는 걸 판단해보자는 거죠. 알았죠? 그럼 얘들아 H'X를 구하고자 FX 좀 그려볼게. 그래서 FX 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야.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는 이 그림 그리고 X가 0 이상일 때는 이 그림 그려달래요. 그러면 X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X가 음수일 때 이 그림, 양수일 때 이 그림. 음수일 때 이 그림 그릴 건데 이 사인 X의 절대값을 씌워봐. 라고 준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우리 얘들아 이 정도 알고 있다. X축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사인 X 그래프 하나 그려볼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이 만약에 Y는 사인 X다. 라고 주어진다면 봉우리 한 개 넓이. 이 정도 암기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 이 봉우리 한 개 넓이 얼마짜리야? 라고 생각하면 2짜리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적분하시면 돼. 근데 꽤나 자주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암기하고 써먹자. 라는 게 우리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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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넘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그림을 그려볼 거냐면 Y는 2사인 4X 이 그림 그려볼 거야. 2사인 4X 이 그림 그려보시면 얘 또한 봉우리 하나를 먼저 관찰하도록 할 건데 X의 주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위에 그리자. X의 주 기준으로 봉우리 하나만 살짝 그릴 건데요. 일단 이놈의 주기가 얼마짜리야? 라고 생각하면 원래 이놈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이 2파이하니까 2파이였잖아. 한 주기가 2파이니까 봉우리 하나의 간격은 파이 된 거다. 그런데 이놈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이 2파이하면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야. 그러면 봉우리 하나만 그려보면 4분의 파이가 되겠지. 게다가 두 번째. 몇 배까지 하시래? 두 배까지 하시래. 그럼 얘들아 이 넓이 얼마일까? 라는 거 우리 바로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첫 번째. 원래 간격이 파이일 때 넓이가 2였어. 그런데 간격이 4분의 파이 됐으니까 넓이도 4분의 1배 된다. 4분의 1배 됐으니까 넓이도 4분의 1. 그럼 4분의 2. 그런데 거기에 두 배하시라며. 그럼 4분의 4. 그래서 넓이는 1자리가 된다. 그래서 이 넓이는 1이구나. 라는 거 우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넓이.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럼 sin AX는 어때요? 그래야 sin AX도 미리 한번 그려보시면. 이 정도. 그래서 Y는 sin AX. 어차피 마이너스는 조금 이따 붙여서 그래프 계약만 아래로 내리면 되니까. 일단 봉우리를 관찰하고 있고. 이놈에 대해서 주기는 A분의 2파이. 그러면 봉우리 하나는 A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원래 간격 파이. A분의 파이 됐으니까 A분의 1배. 그럼 A분의 1 곱해주니까 이 넓이는 A분의 2. 됩니다. 생기시면 되죠. 그럼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얘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FX 그림 그리러 들어간다. FX는 X축 기준으로 해서요. 뭐 여기를 Y축 정도로 한 번만 잡아볼까요? 일단 얘들아 왼쪽 부분에서는 두 배의 절대값 sin4X를 그릴 거니까. 어차피 아랫부분이 있는 거 다 접어 올릴 거잖아. 그래서 위쪽 봉우리만 잘 그려보세요. 라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표현해 볼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왼쪽 계속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얼마야? 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이 간격 4분의 파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 간격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X절평 구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4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챙기시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넓이들 전부 다 얼마인 거 안다고? 1인 거 안다고. 그래서 이 넓이들 전부 다 1자리야.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오른쪽 부분에 무슨 그림 그릴래? 라고 생각하면 이 그림 그릴 거잖아. 얘들아 이 그림 그릴 건데 마이너스 사인 AX야. 얘들아 마이너스 사인 AX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0일 때 원점. 여기는 지금 a분의 파이. 그 다음 여기는 a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들아 이 함수 이름이 뭐야? FX야.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것 중 하나야. 얘가 FX라고 주어지긴 했지만 여기 한번 다시 봐봐. 그래 내가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누구라고 이름 붙였지? AX라고 이름을 붙인 거 아니야? 그래 HX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건 HX가 주인공이라는 거야. 그래 HX가 주인공이니까 더 이상 너를 FX라고 읽지 않고 H'라고 읽을 겁니다. 다시. 문제에서는 FX라고 주기는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너 FX라고 읽지 않고요. H'라고 읽을 거예요. 이렇게 식을 내 눈에 잘 보이게 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주어지면 야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 수 있지만 H'라고 딱 쓰는 순간 보암주잖아. 도함수 주어졌으니까 그 아래쪽에 원함수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원함수를 그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훨씬 더 잘 들 수 있다고. 게다가 이 넓이는 아까 우리가 구했듯이 넓이 자체가 A분의 2라는 거 알고 있다. 그럼 얘들아 우리는 도함수를 통해서 원함수를 그릴 거니까 도함수의 넓이만큼 원함수 올라가고 내려간다. 라는 걸 이용해서요. 여기 아래로 뿅 내려 볼게요. 얘도 다 내려 봅시다. X축과 만나는 점들 일단 다 내려 볼 거고 여기까지 내려 본다. 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얘들아 그래프 기형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X축이 아직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증가하잖아. 얼마만큼? 1만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증가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증가한 이 간격이 얼마짜리야? 1짜리야. 한 번 더 또다시 넓이가 1짜리니까 이렇게 또다시 넓이가 1짜리니까 이렇게 또다시 넓이가 1짜리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게다가 여기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A분의 2만큼 뭐 할 거지? 떨어질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감소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감소 쭉 하겠지. 얼마만큼? A분의 2만큼. 그때 감소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계속 A분의 2 A분의 2, A분의 2, A분의 2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 그래프 자체 이름이 뭐야? HX야. 생각해봐. 이놈에 대해서 이제 누가 필요하냐면 X축의 위치가 필요해. X축의 위치가 필요한데 X축의 위치는 누가 결정해? 라는 걸 아까 다시 한 번 보시면 얘가 결정한단 말이야. H-Api가 0이 되셔야 돼요. 그럼 혹시 A가 얼마가 돼야 될까? 라는 걸 고민할 건데 첫 번째 이 생각해봐. 여기가 지금 원점 0,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5인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4분의 1 같은 거라면 아니 A가 4분의 1 같은 거라면 A가 만약에 4분의 1이면 여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pi가 되니까 여기가 딱 X축이다.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가 X축이 되면 일단 오른쪽 고민하지 않고 여기가 X축이 된다면 이렇게 X축이 그려질 건데 지금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잖아. 그럼 접어 올리면 충분히 당연히 미분 가능할 수 있는 거지. 게다가 두 번째 X축이 여기 있어도 괜찮죠? X축이 여기 있어도 만나면서 접하고 있다 보니까 접어 올리면 충분히 미분 가능하다고요. 세 번째 X축은 당연히 여기 있어도 괜찮고요.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표시하는 점들이 아닌 예를 들어 이런 점에 X축이 있다 생각해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접어 올렸을 때 오른쪽 고민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이미 만나면서 접하지 않아. 접어 올리면 무조건 뾰족점 생긴다고. 그러니까 A값으로 가능한 건 일단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문제 3인은 0과 2 사이 다 했으니까 4분의 7까지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값으로 가능한 첫 번째 후보를 확인하시면 4분의 1부터 오른쪽 자리에 쓸게 그냥 여기 자리에 A값으로 가능한 후보를 몇 개 써보면 첫 번째 A자리에 가능한 거 4분의 1 가능해요. 4분의 2 가능하고요. 4분의 3, 4분의 4. 2보다 작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값들이 가능하다는 걸 챙기시면 된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A의 최소 가장 작은 걸 구해봐라고 준 거야. 그럼 얘들아 A가 이렇게 되면요. 음수 범위에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무조건 미분 가능한 건 확실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야? 오른쪽 부분이 문제야. 얘들아 오른쪽 부분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주면 이거 가능한가라는 걸 직접 확인해보자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건 A가 4분의 1이라는 거거든. A가 4분의 1이면 그때 A분의 2의 의미는 뭐지? A분의 2. 얼만지 한번 구해놓자. A분의 2는요. 이때 A분의 2는 A자리에 4분의 1을 대입해도 괜찮고 역수 쉬워서 두 배를 하는 거니까 8. 봐봐. A분의 2가 8이다라는 건 도함수의 넓이만큼 원함수는 올라가고 내려갈 건데 도함수가 X축 아래 있으니까 감소할 거야. 얼마만큼? 넓이만큼. 그런데 A가 4분의 1이면 넓이가 8이니까 8만큼 떨어질 거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야? 아까 이 간격짜리가 전부 다 얼마였죠? 1 아니었나요? 그러면 이 간격이 지금 1이니까 만약에 넓이가 8이면 너무나도 많이 내려와. 너무나도 많이 내려오면 훅 내려오니까 X축과 만나면서 접하지 않는 점이 생기지. 그럼 무조건 미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괜찮아? 그러니까 A분의 2가 8이면 안 되구나. 다시 A가 4분의 1이면 안 되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챙긴다. 그럼 두 번째. 만약에 A가 4분의 2면 A가 4분의 2면 여기는 이 값은 2분의 4에다가 2 곱하니까 4. 미리 구해놓을까? 여기는 3분의 4에 2 곱하니까 3분의 8. 여기는 1. 대입하시면 2. 이런 값들이다라는 걸 챙기면 돼. 두 번째 봐봐. 만약에 A가 4분의 2면 A가 4분의 2면 X축이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야. X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1, 1이니까 전체 간격 2짜리다. 전체 간격 2짜리인데 내려오는 길이가 얼마야? 4. 이 간격 2인데 4만큼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만나면서 접하지 않는 점이 생기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너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 그런데 세 번째 봐봐. 세 번째. 만약에 A가 4분의 3이면 A분의 2 넓이는 3분의 8이거든. 근데 X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주면 땡큐인 게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 1, 1, 1 전체 얼마 올라갔어? 3만큼 올라갔잖아.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이 간격이 3이라고. 이 간격이 3이에요. 그런데 떨어지는 높이가 얼마야? 생각하면 3분의 8이야. 내가 3분의 8은 3보다 작은 값이잖아. 3이 3분의 9니까. 그래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떨어질 건데 어디까지 떨어질까?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지겠지. 이 전체 간격이 3인데 그것만큼 덜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얘가 계속 반복되겠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이 빨간색 그래프와 X축을 보면 여기는 이 HX라는 함수 접어 올렸을 때요. 여기는 당연히 만나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 미가고 여기는 더 이상 만나는 점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미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알았지? 따라서 A분의 2 3분의 8이면 돼. 다시 A는 4분의 3이면 최소값으로 가능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따라서 답엔 4분의 3이다. 라는 걸 이 정도로서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우리 잘 관찰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일단 이 정도의 기본적인 계산 도함수의 넓이만큼 원함수는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걸 판단해야 되니까 넓이 당연히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넘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절대값 함수가 미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라는 거면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알았지? 좋아요. 계산하면 답은 2번 되겠고요. 우리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